웰컴 투 헬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누굴 탓해 말도 안 되는 환상 제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?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조언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말이 역시 맞았나 봐요 웰컴 투 헬 모든 악마의 무덤에 그러니 너도 포기하고 받아들여 우리 착한 딸 자 이리 와 울지 말고 노력해봤자 그들은 이미 끝난걸 하하하하 하하하하